국제문화이사장 백경희님을 모시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문화예술대상 한국중교방송사장 윤여우석 축하드립니다. 가수 정형근님, 가수 정형근님, 어서 오십시오. 가수 정형근님, 가수 정형근님, 가수 정형근님, 축하드립니다. 다 향겠지 돌고 돌아 그 어둠결 가보았진 않니 오 김양원 가고 싶은 그곳이 내 고향 달 밝은 밤이면 그냥 생각나 사초를 더욱 정형근님, 고향 녹차 향해 울리는 고향 보상에서 살게요. 다 향겠지 돌고 돌아 그 어둠결 가보았진 않니 오 김양원 가고 싶은 그곳이 내 고향 오 김양원 가고 싶은 그곳이 내 고향 천경근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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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신정은 보상에서 살게요. 감사드립니다. 고향 다시 오십시오.